뭐 그렇긴 한데 또 걱정하는 게 또 지금 제가 경찰 행정학과 진학했거든요. 경찰 행정학과? 그래서 이제 경찰이 돼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런 태도로는 솔직히. 도둑이랑 강도 잡으러 가는데 나같이 아니구나. 저 도둑 앞에 나실 수가 없어. 왜요? 왜요? 나는 못생겨서요. 승무원이 되고 싶다면서 경찰 행정학과를 들어갔어요? 항공과를 가면 또 면접이 가장 중요한데. 면접 보죠. 도전할 용기가 안 생겨서 그냥 엄마 아빠랑 선생님 추천으로 경찰. 그냥 싫다 못하고 가라는 대로 그냥 지원을 하신 거구나. 근데 수지의 얼굴 정도 되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? 그 몸에 대면? 네 당연하죠. 그렇게 생기면? 네. 제일 세상에서 행복할 것 같아요? 네. 너무 무서운 게 우리 옛날에 우리 때는 메이커 심벌이 유행할 때였어요. 제 사람을 보고 댐댐비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저번에 야 저 짝퉁이야. 네 맞아요. 본인이 너무 기준이 딱 있어서 그 기준에 벗어난 사람은 좀 우습게 알까 봐. 진짜 안타까운 거는 그게 모든 건 아니거든요.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이 적은 거야.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적지?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나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 아닌가? 매일 그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 보면 어때 보여요? 이상해 보이죠? 네 답답해요. 이상하죠. 말이 안 되는 거지. 얼마나 소중한 가치들이 많이 있는데 고작. 너는 4강에 외모만 본 건가요? 아니요. 돈도 받죠? 돈도 받죠? 돈도 받네. 돈도 받네. 그래.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.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 남자랑 말을 한 번도 안 해 봤어요. 저도 방송 준비했었어요. 근데 저는 댓글로 막 못생겼다 뭐 이렇게 생겼냐 어디 수술했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는단 말이죠. 근데 개인적으로 신경 별로 안 쓰는 게 제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예뻐해 주고 제가 하는 일을 잘 함으로써 저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. 그 목표에 따라서 스텝 아웃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고등학교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? 조금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. 속으로 지금 나도 그럼 나중에 11살 연하게. 목표를 크게 잡으신 거지. 잘해줘야지 2학년들한테. 2학년. 진짜로 처음에 보자마자 어우 정말 매력적이다. 근데 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한 걸 알고 나서는 덜 매력적으로 비춰줘요. 솔직하게. 지금 외면은 완벽해. 생각을 성형해. 생각을 성형해. 네 오오오. 음Game